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사라 돌아왔습니다. 반갑고요. 이게 얼마만에 평온한 오프닝인가. 몽지는 언제 가냐고? 어제도 한 번 갔다 왔어. 매일매일 갈 듯 토요일 제외하고. 어제 방송하지 않으시고 하부 식사공팍 가시는 거 봤습니다. 비록 파티가 꽉 차같이 하지는 못하였지만 항상 응원합니다. 그걸 지켰네. 내가 어제 좀 뒷로와 좀 해가지고. 오랜만에 보는 거 같네. 아, 6일 동안 너무 방송 열심히 해서 좀 쉬었습니다. 진짜 잠만 잤어요. 그리고 아직도 잠에 취했는 느낌이야. 좀 밥도 제대로 좀 먹고 이틀 동안은 카페인 음료도 안 먹어요. 몸을 좀 정화했어요. 그냥 물만 졸라 마셨어, 그냥. 꽃머리 간다면 석힛? 아, 예. 꽃도 좀 보고 동네 요 앞에 갔어요. 형 멤버십에 올린 사진 패션 엄청나더라.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, 수버지. 아, 예. 아, 날 좀 힘들었습니다. 집에 있는 거 다 입고 나갔어요. 진짜 저러고 데이트를 갔단 말이야? 이 인간아! 아, 등산복입니다. 어쨌든 등산복 입고 갔고요. 자, 일단은 충전 좀 하겠습니다. 빚 좀 가봐야 돼서. 루트카님 있나요? 방송에? 얼마 충전해야 되나? 200 충전해야 되나? 됐다. 200이면 되겠지? 어, 뭐야. 야, 더 해야 되나 본데? 오, 씨X야. 더 충전해야 되네? 오늘 무조건 다 갚아야 돼. 이제 더 이상의 빚은 담요. 아바타 팔맹 20% 더 번다고요? 아니, 근데 아바타 저기잖아. 야, 홍승원! 아부엘 클리어 축하한다! 힘내서 고맙다! 쓰러지지마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정도만 일단 해놓을까? 이것만 다 팔리면 되지? 됐어! 시작! 시리안 애정 왜 남캐를 안 하냐고요? 왜 뭐 있어, 이거? 이거 봐야 돼요? 이거 뭐 있나? 마! 내가 몽한 슬레이어다, 인마! 나와라, 길을 비켜, 인마! 그렇지! 아, 시끄러워. 아, 이거 못 보겠어. 스킵할게요. 잠깐만, 잠깐만. 아, 미안합니다. 아, 뭐.. 아, 모함찍찍. 아, 이따, 이따가 마지막 영상만 볼게.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. 이건가요? 이게 컷실인가요? 이게, 이게 마지막이야? 이거 보면 되지? 어. 아, 야, 타이밍 좀 아닌데? 엑시. 끝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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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굿 아니 근데 쓰담쓰담은 좀 싸가지가 없는게 아닌가 내가 쟤보다 나이가 졸라 많지 않나? 내 캐릭 한 몇백살 되지 않나요? 어른놈이 새끼가 지금 보상 뭐야 오 메넬리크 서 바로 창구행 그리고 뭐 저거 호크로 해야된다고 니나브? 절대 무기 수리를 하지마 알겠습니다 할게요 오늘은 좀 잔잔하게 좀 합시다 아휴 이거 진짜 한 이번주까지는 걔 녹초일거 같은데 아휴 너무 힘들다 야 이거 나이 30 넘은 삼촌들 수바 이거 어떻게 체력관리합니까? 나 뒤지겄다 아니 피로가 안풀려 운동을 해라구요? 운동하면 죽는다니까 위험한 짓을 왜 해요 형은 30분 산책만 해도 체력 늘을듯 야 솔직히 아브레일 6일동안 뛰는거보다 하루에 30분씩 산책하는게 더 피로를 가중시킬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한 그거는 미래를 보면 귀찮다고요? 그 미래에는 내가 방송을 안하고 있을거 같은데 그니까 답은 정해져있어 운동 말고 다른거 없다고? 아이 그러면 이렇게 살자 평생 아휴 안되겠다 거 맨날 앉아서 호흡기만 달고 사는데 늙었습니까? 에헴 와이프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버팁니다 이다님도 결혼하면 해결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그 밥을 먹으면 전 죽어요 그날 중금속이라고요 중금속 몇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금속으로 맞고 싶으신가 야 니나부 말고 이 여성분은 누구시지? 할로 아 탈락 얘는 무슨 애쓰라는 애가 맨날 환자야 뭐야? 이거 아이템빨 아니야 얘 사실은? 활이 좋네 좋은거죠? 맨날 아프대 좋네 병약 미소녀요? 그냥 환자지 그게 야 그럴거면 활이 나를 줘 내 이야기를 들어줄래? 왜 이야기가 뭔데? 곧 괜 제발 자 이럴 나는 하지 있잖아 졸라 쨍쨍거리고 있어 아이고 꼬보기 싫어 이제 눈 떠도 돼? 아니 뭐 눈이 왜 이렇게 큰거야 얘네 야 무슨 조커냐 수바야 개무섭네 진짜 케이크 불 안 끄면 죽일 것 같은 표정이다 내꺼 후카이 표정 왜 저래? 아 니나부 날개 때문에 내 얼굴 안 나오잖아 좀 힘들겠다 케이크 이렇게나 많으면 수바 니나부 저거 어떻게 다 먹냐 사실 니나부는 좀 힘들겠지 생일파티마다 생일파티를 지금 800번째 하고 있을텐데 지금 힘들지 않을까? 아 맞아 중간에 500년 잤지 야 드디어 활 주니? 활! 활을 줘 활! 그거 말고 그건 안된다 아니 수바 잠깐만 야 무슨 네이버 게임이냐? 하트 에반데? 성인겜 수준 엔딩은 세토네 이거구나 니나부 목걸이 이게 500만 실링이라고요 아 근데 요거는 갖다 팔기는 좀 그렇고 창고에 박아놔야겠다 이거 야 홍승헌 발탄님 냅두고 니나부랑 바람피냐 니나부 정도는 인정해주지 않을까? 어 다 팔렸다 아니 수바 야 200.. 250만원인데 180만 골드야? 로루카님 계시죠? 저 빚 좀 갚을게요 일단 님들 아 아 빨리요 아 돈 좀 받아요 빨리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로루카님 빨리 형 근데 편집장님이 나 차은우가 고백해서 차은우한테 갈게 이러면 보내줄 수 있어 몽홍한 군단장 슬레이어 이 곡성군 퍼클 홍승헌을 버리고 차은우 부회합니다 차은우가 무슨 아브렐 깰 수 있을 거 같아요? 의림도 없지 헛소리 하지 말고 날개나 가자고 아 빚 좀 갖고 일단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유 삼만골 까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만골 깐 거는 강화 놔둘게요 요즘 잘 생긴 것들이 몸도 좋고 착해 양심도 없다고? 애매하게 생긴 애들이 꼴값을 해 꼭 보면은 싸라지가 없단 말이지 아유 잘 썼습니다 로루카님 됐다 강화자 우와 5개 아 저기 들어가면 되나요? 이거 뭐 무기 들고 들어가야 되니? 이거 뭐야? 어디로 가야 돼? 아 옷도 야 좀 옷을 이런 걸 좀 갖다 팔아라 이 스마일 게이트 진짜 장사 드럽게 못하네 진짜 아니 옷을 좀 갖다 팔아 이런 것 좀 남캐는 구리다고? 남캐는 알바인가? 어 진짜 남캐는 무슨 수바 판초우위를 입고 있니? 아 처음에 후라이 오 오 ㅅㅂ 존대 떨리네 이거 하하 아 ㅅㅂ 야 ㅈ 됐다 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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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요? 아 나가서 다음 게임 하는데? 재밌네 자 가자 해라 아 왜 너 아이씨 죽어 아이씨 똥이웨 방금 죽은 분 몽화군 단장 슬레이 linking 계정을 해 간다이 런x0 싸우면 안돼 절대 싸우면 안돼 야야 어디가 엄마! 너까지나 이 무수야! 안돼! 안돼! 몇 등이야? 아 너무 어렵다! 끝인가? 이번 주? 허접 평균 19등 폐초섬까지 태워다준 드론한테 사과해! 이거 재밌네? 한 번씩 심심할 때 할만한 듯? 아 근데 나 19등인데? 이번 주 토요일 목표 10등 둘이 1등은 무리입니다 10등 가자! 10등도 높다니요 수박! 스타팅 20등으로 끄는 사람한테 지금! 첫날 로마러 1등 존이 3등 서림 4등 했다 서림님이 놀릴 사람 찾고 있다! 아 나 또 졸라 놀림 받겠네 20등은 오바인데 이거? 이번 주 토요일이 쇼부다! 저거 평 괜찮겠네요? 나 솔직히 나왔을 때 또 일회성인 줄 알았는데